히히, 컷! 연금술사 왜? 아 리듬 섬탑 리듬 섬탑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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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와 으아아아 월컥 월컥 아니? 파격 겁나 쐬는 셀스 콜 뼈 exec 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호호옷 wrist 오 좋아 엘리트 가야지 아이아 오우 기적 연금술사 연금술사 아 동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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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 Up 으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시세 폭발 엄드 자세요 땡 모두 돌겨 아무도 없죠? 머습 머습탓 아니? 종이로 된 신 섬탑에는 신이 존재하며 화학의 모습이라고 있다 화학의 모습이라고 있다 체력 48 8 개정답 사명자 폭주 폭주 필요한가? 애매하네 폭주 폭주 에바인 것 같은데 폭주의 은금이 좋긴 한데 고개나 주소 풍선 땡이 아 뚱땡이 설마 육뚱땡이? 까비 오뚱뚱이 정답이다 연금술사 이 아니라 제 어차피 안죽었네 1패 음 머슥 잔삼 손 성공 산거동전 성공 공격적인 진실 중과로는 산거동전을 할 수 있다 어 가방 3연금 진짜 연금술사 됐네 대피파라니 34개월 꼭 감사합니다 황금연금을 흐르드실 수이개군요 능지 처참 신성 어디간 미세 흐르드실 니까 공기 자동 사연 이 주응 내 분노를 맞더라 시렁 중시렁 중시렁 죽어라 으어어 내단원 저혈특 작은 상자 나옴 악략 자윤한 상자 제기때문이 악략 전기 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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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 불가님 대박 나는 배신을 배신했다 오 100이면 거의 출현대 아님? 맞네 출현대네 둘다 둘다 출현대 체력이네 10 10 어? 헉! 총매가 조금 더 급할 것 같네 여기서 발돌림 먹으면 아니지 여기서 총매 먹으면 나중에 총매 플러스 나오는거 아님 봉릉 안녕하세요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구르기 돌진 플랭니킥 이런거 말고 계산된 노박 주세요 빨리 총매 강화해야겠다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잠시만요 조금빠띠 신민재 goals 조금빠띠 반멸 나오고 출발 조금비를 다음 편에 만나요. 쟤 보니까 합붕되네 딸기 폭주총맨 폭주야 돌아왔구나 와 영코카드 영코로 썼다 게이름 전략가 전략가 2개 할만하지 않나? 고개도 2개인데 고개가 2개면 략가도 2개여야 하는거 아닌가? 아님 아 필수했다 까먹고 있었네 맞다 그 체력이 반토박이 났잖아 체력은 다시 채우면 되는데스 아니 자기가 글쎄 불가침이라는데 자기가 글쎄 불가침 어떻게 버프 이름이 불가침 아니 아니 내 2에 몇승이고 저거 내 2에 9승 골드가 아 아 아 아 아 아 1 상 백상격 탈출구.. 별로겠지? 예전엔 막 탈출구 버리고 그랬네 날팽이 꼬은거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못할 선택지는 아니긴해 그를 만도했고 포션이 왜이래 이제 버리기 너무 부졌네 이제 버리기 너무 부졌네 모핑 검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약을 거하게 했는데 약을 거하게 했는데 복부 빨면 잡는거 아님? 아닌가? 24 72 216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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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2 22 22 23 23 23 24 24 25 22 22 22 폭주총 맸는데 27밖에 안 돼 버젓 설마 지게서 라고 하면 짐 호호 인공 물가 오늘 밤 당신물의 인공 당신의 인공물을 가져가겠어요 졌다는게 찬 이게 모순이지 그게 무슨말이니 아 내 총맨 포션 뭐쓰고 뭐 남겨야돼 포션은 들고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차피 총매로 잡아야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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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독이면 애매하긴 하네 하지만 내가 약해졌다고해서 심장이 강해진건 아니라 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씌워도 되는 걸까요? 어접이네. 유령은 자유예요. 요정도 자유예요. 띠아토. 와 213힐 비행기. 모험가에게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팩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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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